어이 싸나이 진주인걸 어이 브라더 너 나랑 일할래? 그 부모님 몰래 가이드를 하자는 거지 가이드 일이 뭐 있나? 우리 부산 소박이 아이가? 20만원? 나 할래 아 너 좀 여친이랑 일할 수 있어? 난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이게 내 차다 차 받았다는 게 세탁소 차야? 매니지먼트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 경영을 위한 전동자의 손길 제임스! 하이 제임스! 평범한 관광지 말고 진짜 부산을 보고 싶어 마! 창문 내리봐! 히힛먹 알아! 너네 사기꾼이들!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? 나랑 일하는 게 안 불편해? 하면 할 수 있지 그럼 부산 토박이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시작해볼까요? 얼마? 얼마나 됐어? 10배 1 2 3 5 5 6 6 7 7 8 10 10 11 11 11 11 12 12 12